더이상 인간을 믿지않겟어 인간들은 다 똑같아 뭐지 이거? 아포칼립스?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크 탈게요 바이크가 왠지 가벼울거같아 준비하시고 출발! 왜왜왜왜 시작하지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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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나 지금 뭐 타고 다니는거지? 저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야되요 어이 마리가리님 여기 올라가서 가만있어 봐야겠다 재밌을거같아 어 미안해 translucent блм 자 뒤에 지우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지우야 가라 피카츄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우리가 지금 싸우면 안돼 여긴 외나무 다리잖아 오른쪽에 길있잖아 오른쪽에 길있잖아 오른쪽에 길있잖아 오른쪽에 길있잖아 오른쪽에 거의 다 하는데 아니 내가 양복을 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가야돼? 어? 어? 어 저희 저기 체크포인트 1m 남았는데 더이상 인간을 믿지 않겠어 인간들은 다 똑같아 나이스 체크포인트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아니 각오하라고 했는데 차가 뭐 이런게 나와 자 이거 건드리면 안될거 같애 건드리면 안될거 같애 그죠? 건드리면 안될거 같애 건드리면 안될거 같애 내가 한거 아니야 차가 작아서 여기는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카트 제가 어마이갓 어? 이거 재밌을거 같은데? 여기서 그냥 감이 써볼게요 돌려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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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이속버프로 바꾸싶었는데 그건 안되구 질깃거린다 질겼다 어 방금 차가 사라졌는데? 어? 어? 뭐야 지금 뭔일이야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헛것을 봤나? 걸렸죠? 으흐흐흐흑 자아악 박퀴가 작을니깐 봤어요 얘가 또 후륜구동이거든요 어? 어허어허어허어엉어엉어엉어오어 마이칳 마이칳 나잇 살았어 이번엔 또 지푸가 나와? 헌!! 어 내가 이겼어 지푸랑 몸통같이 이긴 카트라이터 어.. 카트라이더 카..카..카트라이더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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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그럴수있는것이다 그럴수있는것이다 그럴수.. 괜찮아 개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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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죠 여러분들 원래 이런게 아닙니까 하하하하 하지만 이게 야생에선 어쩔수 없습니다 야생에선 어쩔수 없습니다 야생에선 어쩔수 없습니다 한 번에 건너야돼 진짜 한 번에 지금 어 자 갈수있는것이다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램프포기씨 먼저가세요 화렁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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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엉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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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니 공백님 공백님 1등은 공백님 2등은 지우님 3등은 파울님 즐겨찾기 등록 오프닝 레이스에서 터미널 이거 한번 가보자 출발하트 뭐야 시작 안해 아아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아 정말 여러분들 F1처럼 같은 경우는 핸드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꺾어도 돼요 과감하게 자 1번 선수 굉장히 빠르게 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등 8등 제 앞에 바이프테스님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야 코너를 돌 때 겁먹지 말고 바로 돌아가세요 근데 애폰 차량이니까 여기 코스 아니잖아 자 지금 사람들이 단체로 코스를 놓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9등에서 10등 13등은 밀려놨습니다 아이쿠 세상에 마상에 찍으시고 1등 지금 지우님 그리고 2등은 공백님 왼쪽으로 쿼브 PR4라던가 그 비아 레이시라던가 핸드링 차이는 아마 거의 없을 거에요 1등 스탠드 탈커님 그리고 2등이 바이프테스님 어쨌든 9등 나이스샷 1등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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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